민주, 인권, 평화의 가치를 되새겨보는 김대중 대통령 서거 11주기 평화주간 행사가 개막식과 함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번 평화주간 개막식 행사는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으며 평화주간의 의미와 주요 프로그램의 소개를 알리고 김대중 대통령의 사진, 영상, 작품, 어록 등을 전시하는 아카이브 기록전이 함께 열렸습니다. 이번 평화주간은 김대중 대통령 서거 11주기를 맞아 민주, 인권, 평화의 가치를 되새겨보자 진행하게 됐으며 지난해 김대중 평화주간을 지정하자는 의견이 제한되면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평화주간 행사는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 개최되며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학술 행사와 특별 강연 및 시민과 함께 5.18과 광주정신에 대해 풀어보는 토크 콘서트를 비롯해 민주인권 포럼과 추모음악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광주시는 이번 김대중 평화주간에 진행되는 학술 행사와 특별 강연 등 뜻깊은 행사를 통해 김대중과 광주가 다시 만나 이 시대의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평화주간 행사가 민주, 인권, 평화의 도시인 광주의 이미지를 드높이고 시민과의 연대를 강화할 수 있는 장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헬로광주 정지현입니다.